하나님의 기사 새끼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시나봐요 엄마 아니에요? 맞아요 장가는 보내야 수고 장가는 고수하고 지금 우리 큰아드님 뭐하세요? 지금은 부동산 그거를 봤어요 내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둘째는 아이들 고민이 많대 우리 엄마가 앉자마자 아이들 고민이 너무 많대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서 퇴직을 했는데 편하게 살까 싶었더니 새끼들이 아주 지금 둘째 아들은 뭐예요? 직장 다니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뭔 사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9월달에 3일날 낳았는데 아직 안정적이 거질러난 게 많아가지고 뒷스습을 지금 엄마 지금 관제도 조금 있어요? 법적으로 조금 제재된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 조금 조심하시라 그래 이 막내아들 그럼 지금 여자랑 지금 살아요?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는 했고 이제 뭐 친정집에 있다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애기 안고 왔다 갔다 해요? 집을 따로 마련해 주진 않았고? 해주진 않았는데 이제 우선은 그렇게 사과를 쳐놨으니까 둘 다 살라고 그랬지 여자는 몇 살이에요 엄마? 동갑이에요 스물여섯 살 동갑 자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일단 제껴놓을게 제쳐놓는다는 얘기는 지금 엄마가 지금 점상에 앉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엄마 고민이 지금 아이들로 고민이 지금 많대 자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막내 아들은 엄마 혼인신고를 했으면요 처갓집이랑 지금 상의를 하셔서 집을 조금 제껌만 월세빵이라도 좀 얻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끼고 있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 더 잘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도 이 아이들을 끼고 살 수는 없어요 성격상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희망이라도 갖고 살라고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애들 앞으로 네 작은 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지금 초기 들어가는 돈은 할 수 있어도 그걸 대출을 받아서 지네들이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며느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물여섯이요 에이구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내년에 입주인데 입주는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집에 살면서 돈을 니네들이 모아라 그래서 그걸 전세를 주고 2년이고 4년이고 맞아요 아 니네가 지금 여기 며느님 성씨만 얘기해 주실래요? 눈치 근데 우리 지금 며느님도 성씨가 좀 성씨를 이제 이렇게 나이랑 둘러보니까 며느님도 고집이 조금 있고 만만치 않아요 만만한 며느님은 아니야 근데다가 또 우리 이렇게 아드님 막내 아드님도 만만치는 않다 그래 에이? 근데다가 우리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아서 아드님이 막내 아드님이 우리 엄마를 좀 많이 닮아서 어 어떻게 보면 고집이 조금 세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에이?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다 이러시거든 근데 두 아이들이 엄마 스물아홉 가지금 조금 마음이 안 잡힐 거예요 생활이 좀 안 잡힌다는 얘기야 왜냐면 준비 없이 시작을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막내 아드님이 음 서른 스물아홉부터 서른하나 돼야지 조금 내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린다 그래 마음가짐이 좀 변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기를 낳아서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예쁘기는 한데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있기는 하되 문서는 조금 따로 놔두고 내보내는 시기는 있어요 엄마 불면 계속 끼고는 못 사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업적인 거 어? 이제 두 뇌외가 직업적인 게 조금 잡혀야 되고 이 두 뇌외가 사내 못 사내도 또 해요 엄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돈 때문이에요 엄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또 애달음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이가 조금 저기에서 좀 가르쳐서 나가려고 해버리잖아요 엄마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견디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 어? 엄마가 아빠랑 살 때 그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어? 우리는 없이도 시작을 해서 엄마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해서 집을 사고 이렇게 늪혀갔잖아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이걸 당연하게 내가 어른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분들하고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오늘 먹고 오늘 죽자야 요행을 좀 바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든 뭐 하면서 내보낼 준비를 조금 하시면서 좀 내보내 안정이 돼서 내보내기는 해야 될 거야 엄마 그 대신 단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 그 동안에 아이를 그만 낳지 말아라 지금 아들 낳았어요? 딸이요 딸? 또 아들 낳는다고 또 할 거야 어? 왜냐면 이 두 내외분이 아들은 낳는 거는 보이니까 엄마이 어 근데 둘 다 양가 어른들이 좀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지금 며느님 집안에서는 너희들이 사고 쳤으니까 아들이 책임져라 응 전혀 없어요 어 그거를 조금 버리셔야 되고 이 처가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 집안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뒷수습을 하려고 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내 손을 낳았잖아 어쨌든 간 낳았으니까 이 분쟁이 안 일어나게 집안 싸움이 안 일어나게 왜냐면 둘이 동당동당 잘 싸우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하고 삼면이 고비라 그래 3년이 사네 못 사네 이 고비가 넘어서야 된다 그 고비 놓고 7년째 됐을 때 이 고비를 넘어서야지 그때 됐을 때 아이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엄마 이해했죠? 3년 고비 넘기고 그 3년 고비 넘긴 다음에 아이가 들어와야 돼 그 아이가 3살 4살 될 때 그 고비를 토탈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고비를 넘어서면 이 부분은 사는데 7년에서 8년 정도 이 고비를 못하면 둘이 빠그라진대 절대 말표현이 틀려 엄마 절대 낳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기반을 다 꾸서 놔차 이 얘기를 꼭 며느리한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며느리한테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신세 조졌네 마음을 좀 버려야 돼 이놈씨끼 사고를 치고 이런 마음도 버려야 돼 엄마 어차피 둘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엄마 그죠? 어차피 그 새끼도 이혼을 하고 데리고 가든 내가 우리 아들이 키우든 어쨌든 간에 둘 다 손해야 엄마 둘 다 자손을 위해서든 엄마를 위해서든 내 새끼든 며느리를 위해서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마음을 언어순환을 좀 잘해야 돼 그래야지 둘이 안 싸워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엄마가 표현력이 많이 없어 맞아 아니야? 그냥 돌직구란 말이야 말이 좀 짧아 돌려서 막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오해하고 아들하고도 많이 부딪힌다면 이 아들하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해결을 보셔야 돼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거 그래 너희들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너도 내 새끼 하나 얻었다 내가 딸 하나 얻었다 생각을 마음을 바꿔먹으셔야 된다고 그 애기 낳을 때도 무척 반대를 했어요 낳지 말라고 엄마가 근데 그 며느리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낳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가슴에 상처가 된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며느라 내가 너도 아직 젊고 얘도 젊고 얘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네가 나니까 이런 사과 같은 진심 어린 마음 있잖아 내가 딸 가진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자 입장이라면 가슴 아프겠어 이거를 좀 풀어주시라고 안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시점 있잖아 엄마 이 시점에 시점에 이걸로 해서 애들이 자꾸 싸워나가는 게 보이거든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삼신부정이라 그래 삼신부정은 뭐냐 어쨌든 삼신이 내려서 시댁에서 삼신을 점지해줘서 삼신은 애기들 생겼잖아 엄마 근데 말로 하는 것도 부정이라 그래서 무당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은 나가면 어쨌든 간에 서로 기분 나쁘잖아 엄마 우리 엄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 위야 어차피 돈은 다 들어갔고 엄마가 어차피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아빠랑 먹고 사는 이라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신경 쓴다고 했었지만 그걸 손이 이제 덜 간 거지 엄마 세상에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고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듯이 내가 그만큼 잘 살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 했는데 아빠한테 조금 문제가 있으셔 이해했어요 아빠가 애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놀아주고 아빠가 사춘기 때 잘 넘어가게를 못 해주신 거야 이해 있어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조금 3년을 두고 보면서 엄마가 조금 뒷처리를 해주면 애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가 힘 많이 썼잖아 썼는데 가는 말도 좀 좋고 깨해봐라 엄마 이해했지? 어차피 딸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그 새끼도 못 살고 나가잖아 엄마 그러면은 엄마가 손녀보면서 가슴이 안 아프겠나? 그러잖아 나도 새끼를 낳아봐서 그러니까 이혼 안 하게끔 우리 엄마가 지그들이 이제 이 아들내미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일단은 우리 큰 아들님은 사실은요 엄마 그만두지 않아도 되 놓은 것을 아이고야 그만두지 않아도 될 거를 갖다 그만둬가지고 엄마 이 지금 이 바람이 이제 어디서 불었냐 근데 아이는 참 똑똑하고 엄마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완전 반대예요 응 반대야 얘는 조금 고집도 쎄고 자기 주관도 쎄고 근데 이제 이미 그만 둬버렸으니까 자기가 깃발은 꽂아야지 자기가 끝나요 지금도 직장생활 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엄마 이 아들은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아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바 이루기는 한데 한대요 한대 근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도 나쁜 직업은 아니었다 괜찮았어요 금전도 잘 됐었고 직업도 안정도 됐었던 건데 확실한 두 마디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일에 대한 것도 너무 부대껴서 튕겨져 나와 근데 어쨌든 자기가 계획한 건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오래가면 안 되는데 여덟까지 가요 지금 서른여섯이니까 내년 일곱 내년까지는 가요 여덟 한 하반기 중순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대 이 아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야 아이가 좀 여성스럽고 꼼꼼하고 돈을 굴리고 싶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자본으로 뭔가를 빵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네 아이가 이게 이제 부동산 쪽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경매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주식 주식 비슷한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셨어요 엄마 서른다섯부터 뭘 봤대 근데 이게 내년까지 조금 더 가면 서른여덟 중반까지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플랜이 있어 근데 얘는 그래도 다시 원위치대로 해서 돌아는 갈 거예요 엄마 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살짝살짝 더 여자친구들도 만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3년이 고비되니까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이 내가 그러잖아 아들이 변해야 되고 엄마는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야 돼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구간이 명간이야 그래도 아이가 나쁜 이 지금 며느리 짝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네 착해요 착해요 엄마 생전 말을 없어요 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잘못한 거는 맞아 엄마 뒤로 갔든 그래서 엄마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년만 잘 조금 도닥여서 아들만 변화만 된다면 우리 엄마가 이제 3년 동안 애 닳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며느리한테 조금 내가 딸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엄마가 이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들이 더 마음을 못 잡거든 잘해져요 지금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도 자꾸 잘 지내게끔 그냥 내가 새끼 하나 더 생겼다 어? 마음이 아파 죽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 한 켠이 쟤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어? 또 애기는 이쁘기는 한데 내가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워라 어째라 말해서 예? 그 마음이 크대 근데 이걸 떨추는 건 우리 엄마야 예? 그 마음은 trusting 아멘